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며 그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제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게 사랑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바로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예수님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근제의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죄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결단코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죄악 가운데 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아라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정인된 삶을 살아라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내가 죄 가운데 죽었던 자고 지금도 나는 죄악 가운데 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크신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정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하는 것만에서 벗어나서 또한 전하며 또 세상에서 나도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 그 번제의 소제의 속제제의 화목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 또한 세상에서 또 죄를 짓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지중의 죄를 범하는 그들에게 나아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또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조차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돕는 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너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며 또 그 권능을 받아서 너가 전하는 자가 되어지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그 말씀까지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예배하며 엎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되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권능을 얻고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는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열방의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 또한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그는 또 그 속죄죄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험없는 순냥을 속근죄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어제 래위기 5장에 이어서 속근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근죄의 근자는 허물근자 과실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과실을 속죄한 받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근죄가 되어집니다 속죄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원죄적인 개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그 제사 그것이 바로 속죄죄의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속근죄는 바로 성물에 관해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행위적인 자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위적인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근죄 우리의 허물과 과실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속죄죄와 속근죄는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죄는 하나님 옆에 나가 하나님께 번죄 드리면 드리는 것으로 마감되어지는 속죄죄의 제사가 되어지지만 속근죄는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의 배상을 먼저 선행적으로 갚은 후에 하나님께 번죄물로 나와와서 또 속근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식실 필요가 없는이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속죄죄의 모습이 목욕을 해야 되는 온몸을 씻어야 되는 그런 것에 비유한다면 속근죄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그 모습 날마다 상근죄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속근죄를 드려야 되는 그런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가 있을 경우 하나님의 성물 그 당시는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재물들 또한 11조와 또 첫 것을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을 범하였을 때 그때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 앞에 나와 드리고 또 제사장은 또 번제물과 함께 그를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물이라고 하면 무엇이 성물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허물 또한 성물이 되어질 것이지만 지금으로서의 성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된 우리 모두 성령이 그하시는 교회된 우리 모두가 바로 성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모든 잘못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죄제로 나아가야 될 속근죄로 나아가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미움 그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형제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런 속근죄의 제사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중에 행하는 죄에 대해서 속근죄로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하면 바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모세, 다윗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네 사람 이 유명한 가장 성경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들 또한 부지중에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죠 노아도 노아 홍수 이후에 술 취하여 부끄러움으로 하나 옆에 썼던 자이었고 또한 아브라함 또한 자기 아내 사례를 팔아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였던 자였고 또한 모세 또한 자기의 율법을 자기 스스로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여 가나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자죠 다윗, 우리가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하지만 그 또한 우리의 아내를 급탈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교사였던 자이죠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고 성경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 또한 부지중에 죄를 범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 또한 죄를 범하듯이 우리는 당연히 부지중에 죄를 범하며 오늘도 부지중에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글쓰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찢겨져 주신 것입니다 바로 속건제의 제물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손을 끼치고 그런 일들을 한 것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또한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직접적인 허물을, 직접적인 손을 끼쳤을 때에는 먼저 제사에 앞서서 그 모든 것에 손에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번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또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속건제의 드려도 그 죄를 감당 못할 자들인 거죠 우리는 지금도 그 속건제의 세 가지의 그 죄를 날마다 범하하며 살아가는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금은 속건제를 드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속건제의 제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주고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지만 속건제 제물되어 주시는 예수 글씨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우리의 허물과 과실과 죄를 사안받은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가족과 이웃에 전하는 그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동일하게 부지중의 죄를 범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속건제 제사 드려주시도록 속건제 제사를 드려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귤에는 이르하니라 번제의 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세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재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재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 재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끊임이 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 곧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곧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옷으로 주님의 그 보혈의 옷으로 날마다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재단의 불을 영원히 끊이지 않게 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성령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민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소재의 규례는 이르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재재와 속근재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적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미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제사장은 또한 소재로 나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그 소재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소재의 제사와 함께 그 소재의 예물을 주님 그 성전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글소의 그 몸을 먹는 자 성찬을 나누는 자의 그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하나의 말씀을 먹으며 예수 글소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이 말씀 앞에 깨어있어 이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르하니라 고온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오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릴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그날에 그날에는 바로 소재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소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때에는 그 소재로 드리는 모든 재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 죽은 그날 그 이후에 아론은 제사장이 받아 먹어야 되는 그 재물을 먹지 않고 온전히 번제로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그 번재물을 소재물을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라며 그것을 먹지 않았던 그것 그것을 모세는 좋게 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번재물 대신 소재물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히 그것 또한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또한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재재의 규례는 이르하니라 속재재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재재 재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거룩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거룩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재재 재물은 재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삼장에게 주시는 속재재의 제사입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속재재로 드린 그 재물의 피를 성소 안에서 휘장에 뿌렸던 그 재물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나 그것을 번재단에 피를 발라고 번재단에 쏟았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 바로 재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배고픔을 달래며 또 먹고 맛있게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글쓰의 몸임을 깨닫고 먹는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글쓰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 엎드리는 그런 자 또한 날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로 말씀으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깨어있지 못하면 바로 백성들의 허물이 되어진다 죄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배와 날마다 상번제와 날마다 하나 옆에 십자와 앞에 엎드림으로 깨어 성령의 충만함을 또 건넝을 받아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삐뚯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글소 십자가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깨워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줄 모르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켜 그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위기 6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예수 글소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찢겨져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신 그 크신 예수 글소 십자가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느님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예배로 날마다 깨어 예배하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줄 모르는 그들에게 이 말씀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